안녕하세요. 데일리블록미디어의 크립토엑스입니다. 그럼 7월 15일 데일리블록미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14일 계속해서 제한된 범인의 횡도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술 지표들은 상방향 범위 돌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의 30일 변동성은 23.5%로 하락 2019년 3월 이후 차절을 기록했는데요.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50주 이동 평균 위에 기반을 굳힌 것을 근거로 일부에선 새로운 강세장 사이클이 임박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 8주간 50주 이동 평균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함께 주간 차트에는 지난 2주간 9000달러 부근의 매도 세력들이 지쳤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상방향 주 저항선은 9930달러로 지적됐습니다. 이는 2017년 12월과 2019년 6월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 그리고 2017년 3월 저점과 2019년 2월 저점을 연결하는 또 다른 추세선으로 구성된 페넌트 패턴의 상단입니다. 비트코인의 주간 종가가 9930달러를 넘어설 경우 2년 반 지속된 페넌트 패턴의 강세 브레이크아웃을 암시하면서 13880달러 향한 보다 강력한 랠리의 문을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분석가들은 15,000달러를 황소들의 목표로 보는데요. 비트코인의 주간 종가가 2레벨을 넘어서면 지난 2월 주간 차트에 형성된 고점이 낮아지는 약세 패턴을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한 목표라고 코인드스크는 평가했습니다. 하방향으로는 8,900달러가 1차 주요 관심 레벨입니다. 이는 7월 첫째 주 저점이자 주요 지지선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현재 8,598달러에 위치한 50주 이동 평균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며 투자 전문가인 로버트 키용사키가 비트코인이 금 등 다른 자산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투자기회가 되고 있다는 개녀를 밝혔습니다. 14일 코인인사이더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 전문가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과 금을 중요한 투자기회로 보는 노인들과 암호화폐의 가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 사이의 일종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처럼 늙은 사람들도 암호화폐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있는 세상이며 부동산과 금은 단계적으로 사라져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 아래 머무는 한 죽을 때까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치크리토는 14일 대표적인 금 옹호론자이자 비트코인 비팔론자인 피터 쉬프가 실시한 트위터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쉬프는 트위터에 비트코인 호들러들을 위한 퀴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더 오래 1만 달러 아래 머물면 포기하고 매도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올리고 1년 더 3년 더 10년 더 그리고 죽을 때까지 4가지 중 택일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치크리토에 따르면 57.7% 응답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 아래 머무는 한 죽을 때까지 지내겠다고 답변했고 1년 더 기다린 뒤 매도하겠다는 답변은 불과 15.1%에 그쳤습니다. 트위터에서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피터 쉬프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그럼 오늘의 데일리블록 미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블의 크리포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